제가 초등학교 하면 3, 4학년대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내가 누굴까? 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누굴까? 거울 앞에서 계속 손가락으로 너는 누구니? 너 누구지? 지금 말하고 있는 너는 누구야? 너 생각하고 마음 묻고 하고 있는 너는 누구야? 계속 그렇게 질문하면서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오늘 보물동에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찬 포도 나무라면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의 자존하시고 스스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불에 던져서 살 나가서는 지옥불을 말하고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신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이런 가운데인데 여러분 찬 포도 나무 그 예수님께 나는 언제나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찬 포도 나무 나는 가지로서 이제 연합된 삶이 되어 있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나는 포도 나무 나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영재보고 말씀하여 사는 것이고 또 내가 그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한다는 건데 그럼 가지가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하는데 오늘 그게 은혜 생활입니다 은혜 생활 은혜 생활은 그리스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로 같이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 있는 자 내가 예수 안에 전혀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 예수 안에 살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 생각, 마음이 말씀을 지배하기 때문에 평강하고 기쁨이 오게 되는데 그런데요 말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에 의해서 보호된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기쁨을 뺏어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주임은 주님 밖에 나가버리기 때문에 회계는 주님 품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것 주님의 가슴에 들어오는 것이 회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주님을 계속 공급할 수가 있죠 마귀의 최대의 목표는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생활을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생활이 믿음 생활인데 그건 맡기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10편 37일 말하기를 여와를 기빠라 제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왁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의지한다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는 거죠 제가 주님을 이루시고 네 을 빛같이 공의의 빛같이 여러분 형통한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예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과 경쟁이 싸워 얘기해야 되고 쟁취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만족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 멍에 안아야 되면 내 짐은 가벼워요 평안해요 믿음 생활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게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한마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시고 나도 머물고 먹여주시면 먹고 재워주시면 자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유명한 중국 허드슨 테일러에도 침체의 늪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교가 안되고 시리에 있었을 때 영국으로부터 표현자가 왔어요 오빠 우리는 가지야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으면 돼 가지가 남쪽으로 옮겨갔다 북쪽으로 옮겨갔다 그러고 가지 잘 붙어있으면 돼 우리 주님 앞에 맡기면 돼 그렇구나 말씀을 알았지만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염려 큰 신문일이 아니구나 나는 가지인데 주님과 나하고 교제가 중요하고 은혜 생활이 중요하지 하고 그때부터 마음에 평강이 오고 위로가 왔었을 때에 회복이 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보면 때로는 고난의 풍랑 아픔 슬픔이 오지요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결론의 얘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는 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문 8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깨웁니다 풍랑 만나가지고 주여 주여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시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대거늘 그래서 기여겼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풍랑 만났을 때 주님을 깨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믿음이 작은 자야 오늘 주님과 함께한 그 배가 침몰해 죽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한 내가 죽겠냐는 거요 그게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면서 바람과 바도를 명하니까 순종하는 거 보고 그들의 결론은 뭐인가 제가 네 시기에 바람과 바도도 순종하는 거 풍랑을 만나서 멀미오고 고통과 아픔 슬픔을 다 겪었습니다 눈물의 세월을 겪었는데 그때 내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의 도움으로 회복됐을 때 이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순간 바람과 파도도 찬찬할까 이분이 왕이시고 이분이 구세주구나 저가 늘 시기에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전낭하시구나 그분이 말씀하니까 바람과 파도 순종한다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인생이 풍랑과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호거기 형이 사백 군사 가지고 데려와 죽인다 할 때에 그때 밤새 시름합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여 가지 않겠나이다 사백 군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천서와 시름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 분애를 체험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만나게 되면 사백 군사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외롭고 쓸쓸할 때 사백 군사를 하나님 보냈어요 그때만이 하나님의 의자이기 때문에 인생이 풍랑에 사백 군사 같은 우개 싸움을 당한다더라도 그때 주님을 찾으시고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편 84편에 죽게 힘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제가 복이 있는데요 먼저 주님의 힘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요 하늘문이 열렸어 시온의 대로가 있어 큰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근데 복이 있는데 어느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냐면 저희는 눈물골짜기를 통행할 때 인생의 아픔과 슬픔의 눈물골짜기 통행할 때 그곳에 많은 샘, 비도, 은택, 성령의 담비 오늘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눈물골짜기가 사할신 하나에 만나게 되고 거기에 성령의 생수를 맛보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이슨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저는요 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단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곤란한 일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마음이 폭이 커지고요 생각도 높아지고 남이 이해할 줄도 알아요 오늘 여기서 너그럽다는 것은 오늘 가지로 생각한다면 크게 확장한다 그 말이에요 가지도 큰 가지가 돼야 열매를 많이 맺지요 인생 산전수지 많이 걷으면서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깨지고 부서져서 내 마음이 너그러워진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깨뜨려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데 그때 우리가 통의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회복시켜주시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육성, 죄성을 깨뜨리고 부서뜨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입힌 만남의 교제일 가운데서 가지로부터 진혜를 공급하는 진혜이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께 깊은 만남이고 기도 가운데서예요 하나님께 깊은 사랑에 속삭인 가운데서 진혜이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한 나면서 내 가슴을 깊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인데 정말 주님 받은 애가 너무 큰데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내 인생에 전부 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실망드린 것 죄송하고요 너와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미안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주님과 만남의 깊은 고백 교제 속삭임 깊은 속삭임 동성기도 중요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서 내 모습 보고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하고 깊은 사랑이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성이 임재가 올 때 그때 그때 뭐요? 아버지 마음이 전달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그게 진액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내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마음을 받게 되면 깨달게 되면 우리는 사랑 우리 변화는 언제 변화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이 올 때 아버지 마음이 와닿을 때 아버지 마음이 와닿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내 주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운 것 때문에 회귀하고 통해하고 그래서 내가 내가 변화돼서 이제 세상이 바꿔져요 환경은 똑같아요 남편도 똑같고 아내 똑같아요 근데 내가 바꿔주니까 포용도 되고 너그러운 마음도 되고 다 받아줄 수가 있고 남편 뜻 아내 뜻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 피어나 곤란한 감옷에서 너그러워지고 그게 바로 진액이고 은혜 생활이고 날마다 주인과 더 깊은 만남의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우랑이나 이 다이 그 사우랑 이 솔롬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혜롭고 겸손했지만 그들이 고난이 없었을 때에 그들이 종말을 보니까요 다 육성에 넘어졌더라고요 다이슨 비교해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고난과 인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옥가다 시편의 말씀이 전부 감사 찬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감사 찬양했다는 것은 그 상황에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가슴에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삶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권한을 준 것은 교만의 가지를 꺾게 하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 원한 사람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깨달으시고 모든 풍랑도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요한 바다로 처참구 향할 때 주 내게 숨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사회에 실패할 때 자본주의 사회가 얼마나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자네 학교도 되질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체할 수 있습니다 끼니도 힘들 수가 있어요 건강에 실패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고백이 주 내게 숨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숨풍 주시 참 감사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 안에는 주님이 내게 숨풍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도 되어요 하나님께 간제받는 소망이 있잖아요 인생 풍랑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감을 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때의 2절에 가사해 보니까 그 권한이 축복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같이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풍랑이 어디요 사실은요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만나니까요 주님과 의지하니까요 풍랑 가문에서 인간은 한계상으로 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 떨어지면 죽겠습니다 나는 가지의 위치 나는 가지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셔요 그거 왜 듣고 싶으셔서 풍랑이 누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늦시기에 바람과 아파도 순종 안 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깨뜨려 쓰는 것은 꼭 시간이 걸려요 왜 안 될까 내 생각이 내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우랑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 진멸을 하겠냐면 영적으로는 에세의 손자적석이거든요 육신의 소욕은 이건 진멸해야 돼요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절대 타협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완전 진멸하면 진멸해야죠 그런데 그는 전립품을 얻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몸 보아 그 가축 그 모든 것을 얻어야 전비에 충당하고 국가에도 유익이 된다 자기 생각이 앞서졌어요 이게 뭡니까 교만의 가지가 있었어요 그 교만의 가지 갖고는 주님 접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 교만의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자를 때 아프지요 그런데 사실은 잘라야 교만을 깎어야 예수님과 접붙여야 돼서 7절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 원한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 앞에서 저는 이 말씀을 다 생각해봤어요 원한 대로 다 구하면 이루어진대 그런데 조건이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실제 내가 그렇게 살까 점검해보세요 기도응답이 왜 늦어질까요? 주님과 깊이 연합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연합됐다면 어떻게 할까? 내 가슴에 주님만 내 인생이 전부가 되고요 주님만 사랑이 되고요 사나주거나 죽으시고요 말씀의 은혜가 되고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임직 가운데서 날마다 행복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러면 연합되는데 연합되지 못한 것이 내 육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100% 연합이 안 된 문제 오늘 그것을 회개하고 그걸 고백할 때에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 주님의 사용된 그릇이 되시고 도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하면요 8절에 과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경험할 것이오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더라고 자 기도응답 다음에 과실 열매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응답 자체가 열매지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해 줬던 자체는 그 결과는 뭐다도 주님과 깊이 가지가 연합되어 있다는 신의 공급받고 있다는 주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그 자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래서 영광 받으실 것이오 과실 많이 맺어서 여러분 우리가 과실 많이 맺어야 영광되지요 많이라기껏 여기서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천국의 제자급 수준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예수 사랑받아서 사랑하네 그어야 되는데 구절에 나를 사랑하신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내 사랑하네 그하라 그랬어요 자 주님 사랑하네 그하는 것이 뭘까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알지만 나보다 사랑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내 고정관념 율법의 눈로 보면 그랬습니다 차별해요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복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하고 내가 먼저 딱 선별해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돼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미 향기를 계속 놔둔 장미가 아 선이 나기 때문에 향기 내고 아기 노니까 향기를 딱 끌어불고 우리가 빛을 하게 되는데 밤에 빛 가운데 가다가 아 나쁜 사람 보니까 빛이 없어져 불고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인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버지께 약한 자나 선언자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나니 악인에게 선언에게 똑같이 똑같이 우리 똑같이 대하자는 거 똑같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저도 할 수 없어요 억지로 하려고 예수지만 내 인간은 안 돼요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만 성령 충만한 만큼만 그 수준만큼만 할 수가 있구나 깨달으시고 난 할 수 없다고 항복하고 주인만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구분하지 않고 의인 선인 하나님 부시니까 나는 그냥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 저 사람 버릇없어 안 돼 네가 결과 보지 말고 너는 무조건 어떤 사람이라도 그거 따지 말고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주고 주는 기쁨으로 살아야지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 그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차라리 안 주고 갖고 있는 것보다 주어야만 편해야 돼요 왜? 내가 선생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는 의식이 없어요 왜 사랑하냐고요? 좋아서 그거 좋아서 해야 돼요 구제가 즐겁고 나눠주면 깊어야 돼요 그건 주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냥 나는 그걸 기억하지 않고 당연한 건데 그것을 말해야 됩니까? 말할 때는 이미 자기가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편의 양이 이랬습니다 주님 언제 줄이신 걸 보고 잡수실 걸 드렸습니까? 언제 내가 마칠 걸 드렸습니까? 양은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언제 안 했냐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요 한 사람은 한 기억도 없어요 잘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데 그걸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연히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러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우리가 회귀하고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사는 거지 우리의 기도가 뭐 막 달라고 보다도 내가 하나 앞에 어떤 그릇이 되고 있는가 그 모습 보고 우리가 달마다 애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선택한 목적이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항상 있으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걸 다 받게 하랍니다 자 기도응답이 또 나와 있어요 다 받는다 과실 맺어라 사랑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구하라 평양의 악명 높은 깡패였답니다 그 평양 신학교 교장 마펫 외국인인데 미국 사람인데 뺑 둘러갖고 깡패로 한방 하려고 그 순간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회귀했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데 그분이 첫 아들 낳은 기념으로 미림 위키를 개최하고 45세 산정원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산정원교회 주기철 목상이 옥고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가족을 돌본 거예요 그 가족을 돌보면 같이 죽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위기를 다 하고 그 사모님 자녀를 전부 누가 돌아왔을까 그 유계준 장로님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유계 전날 밤에 괴리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 가문의 후손이 얼마나 잘 됐는가 내가 통계를 봐봤어요 아들 딸 사이 손자 가운데 박사 교수 의사가 108명이 나왔어요 장남 유기원 씨는 미국에서 의학박사고 둘째 유기원 씨는 부산대학교, 우과대학교 교수 유기선 의학박사 유기선 저는 서울대 총장, 미국 시각고 의학과 의사 전부 이렇게 자녀들이 최고로 가장 복받는 가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부 그분들이 이렇게 자녀가 복받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순교되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 가족을 유기 가운데 돌보고 크게 돌보고 사랑하고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자들까지 백 몇 명이 전부 의사, 박사, 교수 백 몇 명 나오기도 힘들어요 손자가 그렇게 자손이 번성하고 다 잘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잘 믿읍시다 정말 하나님 높입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하신 복을 주시지요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내가 가지로서 살고 있는가 내가 주임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진유를 공급받고 있는가 은혜성하고 있는가 영적성을 하고 있는가 그냥 주일날 그냥 한 번 나오고 의례적인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왔다 가고 그러고 나서 나는 예배드렸고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정말 이왕 은혜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조금 여기서 노력하면 되잖아요 좀 힘쓰고 있으면 되잖아요 가지도 가지 나름이잖아요 가지도 굽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살되기 그렇게 원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주임 앞에 점수 딴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번 생각해보세요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고 은혜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나 구하라 하겠잖아요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되냐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성령을 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믿음이 내 말씀에 의해서 네가 살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사랑하자 나의 사랑을 잃고 간지 찬자 나를 만난다 그런데 보기가 내게 있고 장과 재물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주임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임 뜻대로 살고 그의 봉사 권신을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을 안 주시켰냐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늦게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깨지고 더 부서지고 더 인단받아 가지고 내가 주임 앞에 올바른 글씨들이라 나는 가지인데 내가 가지야 너는 스스로 살 수 없어 주임께 붙어 있어야 돼 날마다 주임께 붙어 있는 것이고 내 생활이 뭐라고요 말씀도 사는 것이고 주임을 사랑하는 거요 더 주임을 깊이 사랑하세요 더 깊이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순교까지 있고 사랑하니까 주기실 목사님 가족을 그 위가에 돌보았고 그 후손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람에 살아 계셔요 믿음성을 잘하며 하나의 복을 주셔요 그런데요 기복신앙이 복 받고 싶어서 잘해야지 주임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좋으시니까 십자가 피가 좋으니까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천국 가니까 그냥 주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그 다음에 복은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들 영적 생활 잘 아시고 승리하는 데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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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